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민트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림이 있어서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3만 1,500원의 10% 3만 1,500원의 10% 네 자, 보겠습니다. 3만 1,500원에 서셨으면 혹시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몇 시 됐어요. 몇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신 거예요? 왜 사시게 된 거예요? 지인이 사랑을 해서 샀어요. 제가 또 그것까지 지금 딱 밝히려고 한 건 아닌데 지인분이 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도 지금 보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는 방법들을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평소에 보신다면 제가 앞에서도 2020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을 살 때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상장하기 전 상장된 기업이죠. 이제 막 상장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린 리소스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 스코팅 쪽이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처음에 상장됐을 때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뭐든지 처음에 생기면 다 관심이 있죠. 주변에 지나가다가 음식점들도 처음에 신장기업하면 관심이 가잖아요. 저기 맛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번쯤은 이제 먹어보고 그다음에 맛있으면 또 간단 말이죠. 그런데 먹어봤는데 맛이 없으면 어때요? 그때는 안 가요. 다시는.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신장기업했을 때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행사도 하니까 줄 서서 막 음식들을 먹는데 그런 것처럼 첫날 첫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첫날 첫날 봉이 요 봉이거든요. 이 봉에 지금 밑에 거래량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거래 중에 가장 많은 거래는 언제 터졌어요? 바로 첫날 터진 거예요. 첫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첫날 만약에 갔는데 만약에 맛이 없어요. 그러면 발길이 끊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날의 맛을 보고 결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첫날 봉의 저점 가격 밑으로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뭐예요? 아, 맛이 좀 없구나. 발길이 좀 끊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첫날 봉의 고점이 이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 위쪽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뭐예요? 그러면 아, 이 음식은 맛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입수문을 타고서 몰린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거의 지금 이제 첫날 봉의 저점에 저점 부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먹어봤는데 어? 좀 별로네? 반응이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린 리소스는 오랫동안 끌고 갈 필요는 없고요. 대응하는 전략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2만 8천 원을 손절가 잡아주세요. 2만 8천 원. 그래서 2만 8천 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고 계시되 반등 시에 3만 2천 원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2만 8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3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 2천 원. 네, 잘 정리하고 조금의 수익이지만 어쨌든 챙기고 나왔으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